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기본 협약 이후 약 1년 9개월여 만에 본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불통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인회 부위원장 권재영 의원입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목소리가 상당한 것을 의정부시가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을 의정부시 행정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부터 의정부시 정치권과 대다수 의정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1인 시위를 한 등 반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기본 협약 이후 2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민 그리고 의정부시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부시의 발전과 의정부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이번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원구 동방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공개를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시민들에게 뭔가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노원구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한 자리에 대형 유통센터와 서울별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와 의료분야 연구기관을 유치해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에 들어오는 의정부시 장암동에는 주변에 레미콘 회사와 도봉 차량기지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부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된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정부 시민들에게 애물단지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이전을 또 해야 하는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협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행동에 나설 계획이신지요?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과 도의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설과 SNS를 통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부담성을 알리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도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부담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주체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게 이전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고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이전 확정일지 궁금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정부시의 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앞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려면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승인 신청을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경기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제 승인 제추로 국토교통부와 중앙부서 등 관련 기관에 협의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결정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 중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접수 후에 도의원 두 명이 참여하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로 본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절차는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현 지방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의정부시는 상생실시협약서를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선출직과 공무원들은 우리들이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직 시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이었습니다.